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올해 23살 황모양은 얼마 전 대학을 그만두고 판매일을 시작했습니다. 2년 전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갚기 위해서입니다. 그동안 매달 이자만 70만원씩 내고 있는데 끝이 보이질 않습니다. 대부업체들은 돈을 갚으라며 하루가 멀다 하고 독촉전화를 합니다. 자신의 학자금 대출뿐 아니라 가족을 위해 빌린 대부업체 대출은 이제 멍해가 됐습니다. 금융당국 자료를 보면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린 고객 10명 중 1명은 20대입니다. 신용등급이 낮다 보니 30%대 고금리에도 결국 대부업체를 찾게 됩니다. 20대의 경우에는 아직 직장을 잡지 못한 경우가 많고요. 대부업체의 경우에는 전화 한 통만으로 대출이 가능하다거나 이런 심사체계가 상당히 약합니다. 취업은 안 되고 학자금은 갚아야 하고 학자금을 빌린 20대 20명 중 1명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또다시 돈을 빌려야 하는 악순환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TV조선 신은서입니다.